어떡해! 이거 어떻게 봤어? 이미지 또 봤어! 이미지 또 시작이네! 네, 안녕하세요. 어우, 목소리. 목소리. 네, 지금 빌림몸이라고 드라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빌림몸이요? 네, 네, 네. 미안해, 미안해. 그래서, 그래서요? 이상형이 뭐라고요? 언제 이상형이 뭐라고 그랬지? 이제 왜 여기가 있어? 야, 왜 그래? 놀려서, 놀려서 그냥. 야, 이제 미켜봐. 이제 미켜봐. 이제 미켜봐. 어, 윤석열. 야, 안 어울린다, 야. 안 어울린다, 야. 안 어울려. 봤는데 안 어울려. 윤석열을 여기서 보려고 온 거지? 왜냐면 내가 오른쪽 얼굴이 예뻐가지고. 예, 했어? 아니, 근데 진짜 2년이 되면은 이게 2년이 될 수 있지. 그게 절대 아닐 것 같은데, 윤석열이 지금? 아, 2년이 될 수도 있죠. 아, 2년이 될 수도 있죠. 아, 2년이 될 수도 있죠. 아, 야. 그러면 안 돼, 피곤해져요. 그러면 안 돼, 피곤해져요. 이번 생 말고. 이번 생 말고. 이번 생 말고. 아, 이거. 나도 싫어요. 뭐가? 나도. 근데 왜 있어 거기? 몰라. 내 몸이. 다위바위보. 나 게임 진짜 잘해, 알죠? 나 게임 진짜 잘해, 알죠? 미쥬씨. 미쥬씨. 와, 진짜. 시그널이야, 시그널. 어, 지금 그린라이트에요? 지금 그린라이트? 그린라이트? 아 Rim. 다위바위보. 다위바위보. 이렇게.